태도가 바뀌면 성적이 오른다 양승진입니다. 오늘은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수능을 치르고 나서 성적이 안 올라서 실패한 친구들, 선생님이 경험담을 좀 들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각자들 본인들이 가만히 보면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선생님이 알아챈 게 있어요. 그 알아챈 게 뭐냐면 확실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야. 확실한 원인이 왜 네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지, 왜 1등급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큰 두 가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공부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예습과 낯섬에 대한 예습과 지나온 것에 대한 복습이 균등하게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렇게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했던 거를 내 것으로 만든 복습을 해, 그리고 낯선 거를 해. 그런데 낯선 거를 했더니 안 풀려. 어, 나는 아직 아닌가 봐. 나는 아직 아닌가 봐. 그러니까 다시 뭐야. 봤던 것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좌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아니 선생님 커리는 당연히 개념 커리부터 차근차근히, 그렇지? 개념부터 다지고, 실전 다지고, 기출분석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NG 풀고, 모의고사 풀고, 1, 2 풀고, 뭐 이런 작업들이 돼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안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당연히 막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는 얘기야.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학은 당연히 이제 지나온 것에 대한 걸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 중요해요. 복습을 당연히 하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부딪혀 보셔야 돼요. 낯선 걸 틀려도 부딪혀 봐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정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최근에 모의고사 문구에서 아주 좋은 문구 하나를 써놨었죠. 인류의 발을 디딘 채 도루로 도루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류의 발을 디딛고 있는데 어떻게 도루에 성공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험을 해야죠. 도루에 성공하려면 그래도 내가 눈치 보면서 모험을 하다가 눈치 보다가 가야지. 그래야지 성공한 게 있는 거잖아. 똑같다고. 틀려도 좋으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복습을 통해서 탄천이 갖는 걸 병행을 하면서 낯섬에 대한 걸 자꾸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라는 얘기야.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이 아 그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했던 것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다니까. 안타깝죠. 그죠. 적어도 이제 우리 제자들에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말라고 오늘 또 선생님이 캐스트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쉬운 길만 찾아요. 대화를 해보니 요새 트렌드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요새 트렌드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저런 건 안 나오잖아요. 요것만 해서 제가 1등급 받을 수 있죠. 이런 생각으로 임한다는 얘기야. 욕심이죠. 욕심이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심조는 선생님 제가 입시를 늦게 결정했어요. 그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치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요것만 해도 되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얘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걸 하고 빠르게 그걸 어떻게든 빨리 해서 추가 시간에 또 뭔가를 하려고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당당한 거잖아. 아니 공부 요만큼 해놓고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정말 욕심이죠. 어 당당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나한테 일단 본인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한다고. 노차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말 죽을 정도 일하고 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시간 아껴가면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요.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야 되면 외우는 거고 그런 적절한 시간 그저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노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부터 점수 오르는 공부하는 거거든. 지금 시기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도가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면 남은 시간에 생각보다 절대 적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여러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 응. 그죠? 뭔만 해도 돼요. 이런 마인드를 버리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세 번째가 일단 그런 모든 이유가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그냥 하니까 오늘은 밥 먹다가 아 몸이 좀 불편하네. 좀 쉬어야지. 그냥 쉬는 거고. 졸리면 그냥 잠깐만 엎드려 볼까. 그러다 보면 한 시간 엎드려 있는 거고.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있잖아. 이 목적의식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넌 꿈이 뭐니? 꿈이 뭔지 어떻게 알아? 꿈이.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그거 잘 본인도 몰라. 선생님도 잘 몰라. 어? 선생님도 어리니까. 어?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거야. 원래 한없이 사람의 꿈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나한테 가장 소소한 목표는 뭘까? 예를 들어 선생님 강의에 나 선생님 드디어 4코 듣기 시작해 4코 안 강을 10일내로 할 거야. 뭐 이런 거. 어? 아주 작은 의미에서 어떤 계획들을 먼저 목적의식을 명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10일 이내에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10일 내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럼 뭔가 끈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뭔가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런 걸 찾으려고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뭐 이거 찾는데 또 하루 보낸다.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때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그런 걸 다짐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짐하는 거야.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어버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딸이 그러거든. 아니 너무 좋은 거죠. 그거는 너무 좋은 건데 아니 보통은 안 그러잖아. 보통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누워서 난 정말 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고민해보면 고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못 찾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어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정말 1분 1초도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잡으셔야 돼. 그리고 수험생은요. 하루에도 몇 번 생각이 왔다리 갔다래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다짐하셔야 돼. 이렇게 매일 매일 다짐하셔야지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만 수능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그날을 위해서 정말 이제 이런 습관 버리는 거예요.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